좋은데 모이면 뭐 하실 거라든지 7분도 안걸리네 선셋 투어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셋은 없지 근데 물이 자꾸 들어온다 물이 자꾸 들어온다 둘 다 익사체로 나오겠구만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기를 살짝 졸리긴 하는데 아니 이 새끼 물이 자꾸 들어와 앞에는 가라앉는 거 아닌가 아이가 몰라? 근데 이거 무거워서 가 깝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안되는구나 오오오오 이거 무서운 그거였네 카약 위에 에이 에이 속도 빠르다 생각보다 야 악재가 안가라앉는거 이상하다 우리가 물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 내 지금 반 정도 배렀다고 했어 에이 오오오야야야야야 물이 와아아 아니 이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오우야 파도친다 파도친다 흐흫흐흑 으흐흫 우리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상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옹 어억 아으 왠 오오오오 왠 오오 왠 오오오오오오 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빨리나 이게.. 예 보는 것처럼 쉬운게 아니었나 그립을 언더그립으로 바꿔야겠어 힘은.. 힘은 안 들어간데 이게 힘들다 아 똑바로 해봐라 좀 오른쪽으로 치우치잖아 왠지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을 두 번 하라고 아이씨 아니 오른쪽은 미용신새끼야 개새끼가 하하하하하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.. 무슨 투어야 개새끼야 노동 도착을 했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감사합니다 에이 여깄에 gerade 여길 여길 두 번 여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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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색이 하하하 하하 여기가 내려인 줄을 모른다 스키즈컵으로 확실히 알아가지고 하하하 너는 많이 알고있어 저희는 10블럭을 가져왔어 넘었네 모래 입어봐 엉덩이 친할 것 같다 바닥 느낌 이상해 모래였네 모래 어우 추워 오우 돌아간다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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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분명 좋게 꼬자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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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나 따라해야돼 니가 나를 따라 내 뒤로 따라와야돼 저만근 존나 딸리네 신새끼야 똑바로 저으라고